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발전소 소재 여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입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발전소 유문학, 송배전비용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전기 자금률은 219%, 생산하는 전기가 소비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설 아니면 증설 같은 부분에서 발전소 인근 지역에 기업을 조성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면... 문제는 강원도 안에서도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내 발전소는 영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영서 지역에도 춘천 열병합발전소와 소양강댐 수력발전, 영월 화력발전소 등 6곳의 발전소가 있지만, 영동에 비해 발전량은 턱없이 적습니다. 기업과 인구는 많지만, 발전소는 한 곳도 없는 원주시를 비롯해 송전과 배전거리가 먼 접경지역 지자체는 오히려 요금이 수도권만큼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금 차등 적용 지역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서 지역도 송전설로 문제와 같이 수도권 전기공급을 위해 함께 희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요금 적용 대상 등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법안이 발의 취지인 균형발전에 맞으면서도 강원도 산업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발생하는 지역 소멸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 MBC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일 텐데, 본사와 지역사 간 기울어진 광고료 배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급변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지역 MB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MBC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입이 악화한 현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유지가 돼 왔는데,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하면서 매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 전국 16개 지역 MBC의 자력 판매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462억 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20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 간접 광고와 중간 광고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서울 본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안착하면서 지역 광고 물량이 본사로 흡수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예능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간접 광고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를 통해 지역에도 간접 광고가 송출되고 있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몫은 전혀 없는 게 현실. 이 같은 불합리한 광고료 배분은 서울 본사와 지역사 간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되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고 배분률 협상을 하는데, 서울 MBC가 지역 16개 MBC를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요. 협상이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열광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지역사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기간 MBC TV 방송이 올린 광고 매출에서 지역 MBC의 점유율은 25.7%.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8%포인트가 떨어진 만큼 서울 MBC는 점유율이 올라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MBC는 본사와 16개 지역사의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에 배분하는 광고료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까지 총망라해 적정 배분 비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본사와 계열사 간의 7대 3은 유지하겠다는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0% 이상의 비율을 맞춰준다면 지역사에는 현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본사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날 것과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의 내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지역방송에는 대중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화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흑토마토가 올 들어 첫 출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하의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높아진 영농비를 뽑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푸릇한 줄기마다 검붉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얼핏 보면 덜 익은 토마토처럼 보이지만 다 자란 흑토마토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화천에서 이 흑토마토가 처음 길러진 건 2015년입니다. 올해는 첫 재배 때보다 10배가 많은 350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가격도 일반 토마토에 비해 1.5배가량 비싸, 업계에서는 검은 보석으로도 불리지만 농가에도 걱정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충원이 늦어지면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2년 사이 연료비와 비롯값은 2배 정도 오른 데 반해 흑토마토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쓴맛 토마토 사태로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같은 토마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추방울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토마토도 다 타격이 있습니다. 화천군은 농가 부담을 벌기 위해 선별과 포장 비용 등 생산비 일부를 포함해 많게는 출하물류비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천 지역 흑토마토 생산농가는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9곳으로 생산량은 30톤 넘게 줄었습니다. 화천의 주요 특산물로 자리 잡은 흑토마토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 지역의 청소년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강릉 지역 청소년 100명 중 2, 3명이 마약류나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여고 심리 상담실. 2, 3명이 짝을 이룬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줍니다. 좀 힘들 때는 약간 취미 같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을 풀고 계속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강릉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간 마약류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2.3%, 도박 경험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11.2%가 지난 한 달간 음주를 했다고 답했고 5.1%는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1년 전 원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마약류와 도박 경험 비율은 각각 2배가량, 음주와 담배 경험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나쁜 환경에 많이 노출돼 위험에 처해 있지만 보호기관의 도움은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이나 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위기 청소년의 10% 남짓이었습니다. 청소년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강원경찰청은 청소년 관련 행사에 이동형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교육청은 마약 예방 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종호입니다. 흔히 짬밥이라고 부르죠. 그동안 군대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맛이 없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병영식당이 식판을 든 병사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와 소고기 된장찌개, 시금치 샐러드로 영양 균형을 맞췄고, 함께 곁들일 무쌈과 백김치, 후식으로는 참회가 준비됐습니다. 번더기가 없는 국은 옛말, 큼직한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부실 급식 논란이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병들이 참여하는 병영식당 운영회의를 열어 선호 반찬과 조리법 등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 결과 주말에는 브런치 메뉴가, 평소에도 양식은 물론 마라탕 같은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맛있는 급식을 위해 조리병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 셰프를 초대해 직접 노하우를 듣는 시간. 대량 조리로 맛을 내기 어려웠던 메뉴를 함께 만들며 고민을 털어놓자 생생한 조언이 이어집니다. 조리로 맛이 많이 나죠. 그 맛을 없애기 위해서 뭘 넣느냐. 앞에 빨간 거 두 개 있죠. 다바스코를 한 숟갈 넣어주세요. 한 숟갈. 저희 부대에서는 스리라차 이런 거 잘 안 넣기는 하는데 뭐 한 번쯤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현재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는 하루 만 3천 원으로 한 끼당 4,300원 꼴입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급식비는 내년 만 5천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맛있고 정성스러운 한 끼는 장병들의 자긍심 고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소규모 부대에도 차별 없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계, 민간단체가 함께 강원도의 인구소멸 정책을 진단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이 열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첫 인구소멸대응대책회의를 연대 이어 그동안 추진한 인구감소대응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을 12개 분야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6월부터는 기초단체와 교육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구소멸대응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산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신고제였던 인삼경작신고를 의무신고제로 바꾸는 대신 자가소비 목적의 경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작신고기관도 조합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가가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강원 디자인진흥원은 국제디자인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2023 국제디자인 교육엑스포 컨퍼런스를 디자인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춘천에서 엽니다. 6월 3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교육 전문가 40명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디자인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디자인 교육 엑스포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20개 국가 55개 대학이 출품한 650점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7월 3일까지는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30개 국가 55개 대학이 출품한다는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1분 30개 국가 55개 국가 55개 국가 56개 국가 55개 국가 555장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과 같아 기존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해고자는 영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팀장 등과 짜고 2018년부터 2년 동안 사업소가 갖고 있던 고철 등 1,400만 원을 팔아 회식비로 썼고 지난 2020년 말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16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참가자 2천 명을 모집합니다. 안전캠프는 소방관과 함께하는 여름 추억 만들기를 주제로 오는 7월 18일부터 2주 동안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생존 수영과 텐트 야영 생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선진 임업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고성과 속초, 임재 등 5개 지역이 개최하는 산림엑스포 주 행사장에 임업용 다공정 수확기계 6종을 전시하는 별도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한 달여간 이어지는 엑스포 기간 내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목대 가공 과정을 직접 관람객에게 공개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8월 초까지 우수한 형질의 나무가 모여 있는 산림에서 씨앗의 결실 상황을 살핍니다. 기존에는 침엽수 위주로 씨앗 조사를 해왔지만 산불 피해지 복원 등 활엽수림 확대 필요성에 따라 올해에는 활엽수 씨앗도 조사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내실 있는 예찰 조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씨앗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 대상지로 동해안 6개 시군과 인재군이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20곳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이 많은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2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진찰이나 골밀도, 근육량 측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시군별로 신청하면 되고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특화 건강검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사업, 도시갓살롱을 운영할 공간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춘천 지역에서 체육시설과 카페, 책방 등 소규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재단은 총 25개 공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선정하고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도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의정 모니터는 강원도민 40명으로 구성돼 의정과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도민 불편사항 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이 우수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6월과 7월 원주에서 아파트 3개 단지 2,400여 세대가 미뤘던 분양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업계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 관설동과 단구동, 판부면에서 3개 단지 2,415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사실상 준비는 일찌감치 끝난 상태에서 미분양을 우려해 시점을 미뤄왔지만 증가하는 금융비용 때문에 결국 분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원주의 미분양 물량은 1,500여 세대로 전체의 미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역 아파트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3회 홍범도 장군배 전국 사격대회가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춘천 공공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와 대한사격연맹 춘천시 등이 1920년 6월 7일 봉오돈 전투의 첫 승을 기념하고 홍범도 장군의 사격술과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남녀 10m 공기소총, 10m 공기권총 부문에 300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1, 2, 3위에게는 총 6천만 원의 장학금과 매달 상장이 수여됩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릉 지역 산림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국비와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해 민가, 생활권 주변 피해지를 1순위로 선정해 산사태 등을 예방하는 긴급 산지 사방을 우기 전 6월 말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사방과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는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121헥타르, 피해액은 18억 6천9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참여형 육상풍력발전 사업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이 부분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다음 달 준공식이 열립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22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변전실 부지에서 강원도와 한국 동서발전,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력발전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00억 원이 투입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은 21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태백 시민 대상 40억 원 규모의 주민 참여 펀드가 발행돼 지역형 주민 수익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인재군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관을 운영합니다. 인재군은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물놀이 관리 지역 30곳을 지정하고 위험 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 60명을 채용해 물놀이 지역당 2명씩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물놀이 상황 관리반을 편성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양구 전통시장에서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양구 중앙시장에서 3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을 양산 정육점에 제출하면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이용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6만 원 미만은 만 원, 6만 원부터 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입니다. 철원군 보건소가 헌 칫솔을 새 칫솔로 바꿔주는 구강 보건 행사를 펼칩니다. 철원군 보건소는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동안 보건소와 통합 보건지소 등에 방문한 200명에게 헌 칫솔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새 칫솔 줄께 헛 칫솔 다오 행사를 진행합니다. 철원군은 건강한 구강 만들기를 위해 정기적 칫솔 교체가 중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